이거 파란색에 있다, 파란색. 하영은? 응, 왜? 지금 종료인데. 왜? 어? 갑자기 왜? 어? 갑자기 왜? 어휴, 그런 거야? 됐어요. 응가, 응가. 뭐라고? 잠깐만. 아니, 잠깐 아침에. 그거 오늘 아니었나? 응가, 응가. 저 1년 지급 누락도 되니까 하영이. 아, 빨리. 진짜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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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진짜로 하영이? 진짜! 수창이! 아아! 대박! 아빠... 이만한 거 나왔어. 이만한 거. 기운이 좋은가 봐요, 여기. 고생했어. 아빠... 아빠... 변된 대웅전. 또 나와. 또 나와. 해! 아빠 가서 갈아주고 오자. 갈아주고 오자, 연우야. 앉아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 응. 아빠 다녀오세요. 풀을 발라주기? 꽃잎 붙여버리기? 연우 등 완성되고 있어요. 오! 더 연우. 벌써 다 만들어가네? 아빠. 다 만들었어요. 꽃잎 몇 개만 더 붙이자. 여기다 붙여주세요. 아이 좋아요.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이것도? 그것도? 어머, 예쁘다. 됐어? 짜잔! 자, 이거 하영이 거. 짜잔! 아빠, 이렇게 해줘. 어? 이렇게 해줘. 낚시? 응, 낚시. 낚싯대로 보였나 봐요. 우와, 참았다! 우와, 참았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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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 다 빠빠하고 가자, 이제. 아, 근데 시간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해, 이쁜 신발 여기. 아빠 거는 이렇게 입고요. 아빠 거는 여기 있고. 어떻게 이제 가는 겁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 추억이 남게 1박 2일간 지었습니까? 좋았어요? 응. 응, 이라니 스님한테. 네. 합장 한번 결정하고. 고맙습니다. 네, 잘 가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모두 이곳에 제가 싹 다 묻어놓고 왔습니다. 아아아아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